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 앞에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들이고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숙제와 빚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을 쌓으시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피를 받으셨죠 그 중에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아주 열렬한 광팽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소나무에 광팽이신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연세가 62시래요 이제 62시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격이 활달했대요 활달하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막 에너지가 넘쳤는데 항상 가슴에 가슴 답답증이 있으셨대요 그 답답증이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62시인데 지금 60시인데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당신 이미 20대 때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대요 그때 이미 그 연배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고 드럼을 치세요 지금도 드럼 치는 거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드럼을 치셨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걸 막 풀려고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해요 62시인데 몸에 스님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면 몸에 문신이 되었대요 근데 내가 예전에 그 보살님하고 인사동 앞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또 이제 좀 야시시 하잖아요 등짝에 문신한 여자가 있었어요 등에 문신한 젖은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여자가 문신한 거 드러내는 거 좀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을 딱 보더니 초보네 이러시던 그러니까 60대신 분이 오토바이 폭주를 뛰시고 드럼을 배우고 막 무슨 몸에다 문신하시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우스운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막 그게 해소가 안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장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너 같은 꿀통은 처음이었다 라고 할 정도였대요 엄청난 이제 다혈질의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게 막 해소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좌충우돌 막 밖으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으셨는지 남편을 잘 만나셨어요 아주 건실한 가장을 만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아본 애가 남편도 잘 만나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좀 놀아본 애가 남자 잘 만나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이제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잘 꾸리시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런 답답증이 있었대요 이제 막 이렇게 다혈질로 폭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래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래요 꿈에서 세상을 떠난 죽어온 사람들이 자꾸 꿈에 보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눈앞에서 허연게 휙휙 지나다니더래요 그런 눈앞이나요 집에 있으면 허연게 휙휙 지나가고 꿈자리에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이고 이럴 때 무속인 찾아가면 신받으라고 그런대요 그렇죠 무슨 조상연가가 있고 뭐하니 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봐요 뭐가 있었다? 성근 광호수님의 소나무를 본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 말씀이 그래요 2년 전에 광호수님 소나무를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래서 자꾸 봤대요 이야기가 재밌어서 보다가 보다가 자꾸 보다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했대요 법화경을 법화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너무 사경이 재밌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불자분들이 많잖아요 절에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면 막 지루하대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하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분 살면 전생에 조금 닦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은 앉은 채 12시간을 쓴 적이 있었대요 12시간을 그때 손목이 시큰거려서 좀 고생하셨대요 여러분 앉아서 12시간 노트에다 베낀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냥 재밌더래요 앉아서 12시간을 사경하고 쓰다가 시간 보니까 몇 시간을 휙 지나가 있더래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한 지 3, 4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안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침대에 왠 할머니가 누워있더래요 남이 침대에 할머니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조금만 쉬었다 갈게 하더래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 그러더니 이렇게 누워계시다 일어나더니 쓱 사라지시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꿈에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이더래요 다행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런 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뭐가 허연 게 휙휙 지나가는 것도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엄한 거 찾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라? 엄한 거 엉터리 찾지 마세요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부처님 딱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돈 달라고 해요? 법학에 12시간 쓰니까 부처님이 뿅 나타나서 300원만 주세요 300원만 주세요 다 이러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값이는 자기가 받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1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더 해야지 그래서 눈앞에 휙휙 뭐가 사라지고 꿈자리에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게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그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더랍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스님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짜증이 덜 나는 거예요 짜증이 덜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오셨어요 언니, 동생, 조카들하고 왔는데 우리 동생이 불교 만나서 기도 시작한 대로 성격이 변해서 너무 좋다고 옛날엔 말도 못했대요 엄청 싸나왔대요 볶아먹는 습관에서 복짓는 습관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갑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남편이 공처가였나 봐요 애처가라고 하죠 애처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마누라 눈치를 봤대요 딱 봤어 부위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가? 남편이 자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남편분이 착하시죠? 불교를 만난 대로 남편이 부처님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대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 하나씩 보낸대요 남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바빠서 남편한테 아침 문자 안 보내면 띵동 하고 문자가 날아온대요 왜 안 보내? 이러면서 그렇게 금술이 좋아지고 자기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불교 공부했는데도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거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게 수행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재미 붙여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꿈을 꾸셨대요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계시대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언니가 계시는데 이 큰언니가 굉장한 불심이 있는 굉장한 불자였대요 엄청나게 굉장한 불자였는데 그 큰언니의 소원이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대요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실패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큰언니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보살님이 불교에 푹 빠지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소나무를 보고 불법을 만나고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소나무 덕분이라고 그런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아요 참고로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우쌤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비웃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2년 전에 소나무를 만나서 불심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어느 날 7년 전에 그 큰언니가 꿈에 딱 나타났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어느 날 꿈에 딱 나타났대요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고맙다 이러더래요 뭐하다? 고맙다 그 큰언니의 목표가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고맙다 하면서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법화경사경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꿈에 동네 당신 동네 오만 잡귀신들이 다 꿈에 모여있더래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오만 동네 귀신들이 싹 모여있더니 그 귀신들이 다 동네를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싹 멀리 떠나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 꾼 뒤로 그 뒤로 항상 꿈자리가 편안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긴 게 불교에는 영가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안 해요 영가라고 해요 근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가 휙휙 보인다거나 자꾸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오고 눈앞에 뭐가 보이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안과 가야 돼요 눈에 뭐가 보이면 안과부터 가세요 알겠죠? 이상한 엄한 데 가지 말고 안과부터 가보세요 그래도 뭐가 이상하면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가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작용이다 그런 말이 예전부터 절에 다니신 분은 딱 이 얘기 들으면 많이 들어보신 편이에요 영가작용이 있다 저는 이게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 뒤숭숭한 걸 다 영가작용으로 하는 걸 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멀쩡한 병원 가면 나을 사람도 영가작용이래 근데 그 보살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고 막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막 방황하고 그리고 막 자꾸 눈에 뭐가 보이고 꿈자리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영가작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영가작용이 있는 분들이 어마한 데 가서 뭘 보면 뭐 신을 받아라 뭐 구술해라 뭐 큰 제사를 지내라 뭐 큰 부적을 그려라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순수하게 뭘로 고쳤죠 기도로 고쳤죠 뭐 소나무가 만병통치야 기도로 자기 기도로 고쳤죠 그래서 제가 불잔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화산아 뭐 해야 된다 기도 수행해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가 지은 업이라면 수행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내가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은 부처님의 기도가피를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어느 날이었대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그때 애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저녁에 밤에 강아지가 막 낑낑다 대래요 낑낑 또 대래요 강아지가 낑낑거리니까 왜 그래 낑깡줄까 낑깡줄까 근데 개가 이렇게 엎어지더니 거품을 며고 부르르르 딸더래요 막 그래서 상태가 딱 자게 봐도 상태가 안 좋더래요 근데 이제 뭐 동물병원은 다 문이 일찍 닫잖아요 뭐 응급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막 개가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자에서 딱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관세용 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용 보살님 관세용 보살님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강아지 살려주시면 제가 복 많이 짓겠습니다 관세용 보살 제발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관세용 보살 바빠 개가 아파도 기도하니 관세용 보살 바쁘셔 그래서 관세용 보살이 개가 아픈데 막 기도하니까 이런 개 같은 개니까 소가 아프면 이런 소 같은 관세용 보살이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개가 갑자기 살아나더래요 깨깽 하더니 살아나더래요 상태가 좋아지더래요 딱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났게 수의사를 찾아갔답니다 병원 원장님이 딱 보더니 이야기 설명 듣고 이렇게 검진을 하더니 아주 위험한 고비였다고 정말 위험한 고비를 지금 아주 잘 넘겼다고 도대체 밤에 무슨 응급처치를 했길래 이 고비를 이렇게 잘 넘겼냐고 정말 죽을 상황이었대요 개가 그래서 보살이 솔직히 얘기했대요 관세용 보살한테 기도했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배를 잡고 웃더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니까 개가 살아났다고 깨갱거리면서 그러면서 스님 정말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이었어요 이 보살님이 그 얼마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달라이라마 한국인 친견법회를 갔거든요 BTN에서 그 보살님도 따라가셨는데 달라이라마 친견법회에 가시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너무 심한 독감이 걸리셨대요 아주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거 뭐 약으로도 되지가 않더래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여행 가야 된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부르더래요 여자가 딱 보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더래요 위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아래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하얀색 이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일로 와봐라 하더니 약을 주더래요 이거 받아라 그래서 약을 줘서 약을 딱 받았는데 곤약 있죠 곤약 곤약이 되요 곤약같이 생겼대요 곤약같이 그래서 얘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뒤에 쿵쿵쿵쿵 쏘겨 나서 봤더니 집채만은 코끼리 세 마리가 그 여자한테 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가 다칠까봐 어머 저거 어떡해 어머 저거 어떡해 하고 이렇게 갔는데 코끼리 세 마리가 그 여자랑 편안하게 쉬고 있더래요 코끼리 세 마리가 다 와서 여자 그 주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더랍니다 아우 다행이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젊은 스님이 나타났대요 광호 스님을 다니면 젊은 스님이 나타나서 왜 내 늙어 보여? 그래서 젊은 스님이 나타나더니 그 보살님 정수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딱 올려놓고 미십니까? 아니에요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정수리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딱 손을 올려놓는 순간 온몸이 이렇게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젊은 스님이 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더래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지독한 감기몬살이 싹 사라졌대요 예 가피 받았죠 이야 싹 사라지고 온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해서 그리고 저한테 집주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곡 꿈꾸고 나서 싹 사라졌다 그 자리에서 근데 아까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 보살님의 법화경 사경을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마지막 품 28품에 보면 권보염보살 품이에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의 특징이 뭐냐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문수보살은 문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 보살님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기도를 많이 했고 법화경 마지막 장이 보현보살 품이에요 내가 그걸 얘기해줬더니 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보현보살이 코끼리 타고 다닌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자기한테 약을 주신 보살님이 거기에 몇 마리 코끼리가 편안 세 마리 코끼리가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해서 보현보살 가피 받았나 보다 참으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 가피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꼭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해봐라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한번 정성껏 해봐라 불보살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부처님의 자비 가피로 극복하신 불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가 그럼 부처님 가피 받은 그분들은 다 싸꾸란가? 이것을 경험하신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을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기도 가피 받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애 무조건 믿는대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대요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한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얘기 듣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무 놀라워요 소나무에 열렬한 광팬이 계세요 왜 이렇게 광팬이 많냐 이 보살님이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어머님이 엄청난 불자래요 평생 불심으로 기도하신 어마어마한 불자신데 어머니가 정말 부처님 없이 살 수 없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도 어머니 따라서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열심히 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을 겪었대요 사람 일이란 게 한 번 일이 안 풀릴까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꼬이더래요 너무 힘들고 답답했을 때 어머니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딸아 지도 한 번 해봐라 지금이 기도할 땐 것 같다 기도 한 번 해봐라 어머니의 강곡한 말씀에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라도 부여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상당에도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뭐 의지하면 뭐가 될까 싶어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걸로는 부족하다 가기만 하면 부족 가기만 하는 건 부족하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돼요 그냥 쫄랑쫄랑 가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천 원짜리 이렇게 떡 놓고 도와주세요 끝! 뭐 이렇게 될 일도 안 되겠다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뭐 쌀 하나 뭐 초 하나 올려놓고 뭐 그냥 108배 한 번 한 것 같고 되네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보살님이 그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법화경 사경을 세 번을 했대요 책을 세 번을 베낀 거예요 법화경 사경 세 번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아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음이 있구나 그걸 확연하게 느꼈대요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음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도가 필요로 믿는다고 근데 어머니가 엄청난 경험을 하셨대요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이제 평생 불심으로 기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어느 사찰에서 저녁 예보를 하셨나 봐요 좀 어둑어둑할 때 예보를 마치고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가셔서 볼일을 마치시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쓱 나오셨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래요 허공에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눈을 비볐겠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보여요 지장보살이 보여요 안과에 가보세요 눈에 뭐가 있나 안과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상담 한번 받아보셔요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거든요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며 그것은 삿댄도이다 우리가 사실 꿈이나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이렇게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꿈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그분들이 경험을 했는데 어떡해요 내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경험한 꿈 이야기를 하지만 뭐해서는 안 된다? 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만 그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허궁에 관생보살이 싹 보이시더니 갑자기 관생보살이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더래요 이야 이 정도면 나 보였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안아줬다는 얘기는 또 오셔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싹 사라지시더래요 관생보살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딱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안이 벙벙 여러분도 놀랄 거 아니에요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몸이 아파서 아니 절에서 관생보살이 안아줬는데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니 관생보사를 봤는데 왜 몸이 아프지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했대요 큰 병원에서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딱 가서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때 오셨냐고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암을 발견했대요 찾기 힘든 암을 발견했대요 정말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자 한번 복귀해 볼까요 눈앞에서 뭘 보고 관생보살 보고 관생보사를 어떻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이제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몸이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어요 더 오래 갈 뻔했잖아요 와 그 심도분이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자 받아라 내 구라다 뭐 이러면서 옅다 뻥이다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셨다 어머니도 소나무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런 분들이 소나무에 나오는 얘기를 의심할까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는데 자기매 체험한 세계들인데 물론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소나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 체험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 격가지예요 이게 뭐가 어차피 우리 죽어 빨리 죽나 늦게 죽나 차이지 격가지인데 이런 격가지를 소나무에서 왜 강조를 하느냐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가피는 뜬 이야기들이 아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수백 년 전에 인도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도가피 이야기가 옛날 설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살님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광호수님의 책으로 만들어서 몇백 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분명히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가피 이야기를 지금 보면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었던 일이나 결국 현재 진영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는 수백 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시간에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저 지방에 초청 법문을 갔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다닐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초청 법문을 좀 받아요 이제 초청 법문을 갔는데 어느 불자님이 어느 여성 불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교를 귀히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스님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피나 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궁금해하고 소나무에서는 그런 일들도 잘 일어나는데 왜 나만 쏙쏙 피해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질문 잘하셨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다 아주 잘하셨다 잘 들으세요 가피는 세 가지 가피가 있다 몇 가지 가피가 있다? 세 가지 가피가 있다 오가피 농담이에요 세 가지 가피가 있는데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첫째가 따라해보세요 현증 가피 현재 증명되는 가피 현재 증명 현재 지금 이 순간 증명 현증 가피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몽중 가피 꿈에서 가피 받은 거예요 꿈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 가피 명훈 가피 명자가 그림자명 은은할 명 그윽할 명 은은하게 그윽하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가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하지만 항상 그림자는 따라오잖아요 현증 가피는 현재 이 순간 받는 가피랬죠 현재 이 순간 딱 하고 가피가 되는 거 아까 그 화장실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그 다음날 병원 갔다니 암을 빨리 발견한 거 이게 무슨 가피? 현증 가피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소나무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순간 관세음보살 외치더니 몸이 하나도 안 다친 이야기 이런 게 현증 가피예요 현재 이 순간 딱 가피 받는 거 그 다음에 몽중 가피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처럼 꿈에서 몸이 너무 아팠는데 보형보살의 화신을 보고 젊은 스님이 정수리를 만져줬더니 몸이 개운해지면서 그 지독한 감기몸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이런 게 몽중 가피예요 그리고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지장보산이 나타나서 빨간 봉투를 주길래 빨간 봉투 딱 받았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사업이 잘 풀렸다 이런 게 무슨 가피? 몽중 가피 꿈에서 가피를 받은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증 가피 몽중 가피 마지막 세 번째가 명운 가피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만 신경은 안 쓰여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항상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명운 가피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태양이 뜨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긴다 기도를 하면 가피도 어떻다? 저절로 생긴다 다만 명운 가피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림자같이 은은하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가피가 명운 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 가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피를 받은지 안 받은지 사실 몰라 그림자와 같아 하지만 가피가 항상 어떻다?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명운 가피예요 정말 중요한 가피는 무슨 가피일까요? 명운 가피래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은은한 가피 그래서 불자가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에 보면 원공법계 제사 앞에 보면 명운 가피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운 가피력 유언, 무진, 삼보, 수화, 정례, 명운, 가피력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불문에 나오는 가피가 세 가지 가피 중에서 뭐가 나왔죠? 명운 가피 유언,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 정례, 명운, 가피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피가 무슨 가피다? 명운 가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꼭 눈에 보이거나 꿈에서 뭘 꿔야 가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내가 당장 느껴지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원 보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과 보는 게 없어도 이미 기도한 순간 뭐가 있다?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명운 가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차를 운전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투덜대요 이런 된장, 이런 청국장에 말아먹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도 안 막아주고 에이, 그런데 그게 명운 가피라는 거예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뻔한 걸 그나마 기도해서 은은하게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있었다? 가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딸이, 자식이 시험에 똑 떨어졌어 아, 나 이제 절에 안 가 기도바로서 절에 안 가 소나무 다 개뻥이었어 나 절에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나마 기도를 안 했으면 아들이나 딸이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떨어진 걸로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걸 그나마 기도해서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피다? 그게 명운 가피라는 거예요 명운 가피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현증 가피는 딱 느껴지고 몽증 가피는 꿈에서 보는데 명운 가피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밥인지 죽인지 그런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은 이런 명운 가피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죠 보살님, 열심히 기도했다면 분명히 가피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앞의 효험과 눈앞의 효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번 생 내 복을 짓고 내 선업을 닦고 내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터집니다 아 그럼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나쁜 일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겨요 그때 기도의 힘이 뭐냐 아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더 닦아 나갈 뿐이에요 피하려 하지 마시고 눈앞의 효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숙제와 빚을 감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고 그윽하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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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아 캠퍼 소중한 나 우아 캠퍼 소중한 나 우아 캠퍼 왕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석가모니가 인도 말로는 샤카모니가 됩니다 샤카모니 샤카모니가 되는데 샤카가 이제 샤카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뭐 아파치족이 있고 예 무슨 흉노족이 있고 또 무슨 한족이 있고 뭐 조선족이 있듯이 그 당시 인도의 샤카족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석가라고 표기를 했고 문의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모니 하면 어디서 출연하신 성자? 예 샤카족에서 출연하신 성자다 해가지고 한문 표기로는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이신 정반왕은 샤카족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따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던 야쇼다라 공주도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카족과 꼴리아족은 부처님의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였을 때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35살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한창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그 펼쳐졌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샤카족이 있었던 성에 카필라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꼴리아족이 살고 있는 성이 콜리아성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필라성과 꼴리아성 가운데에는 로인이라는 이름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무슨 강이요? 로이니 강 그래서 이 로이니 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로이니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서로가 양쪽에서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조금 흉년이 들고 날이 가물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창 곡식이 물이 익었을 때쯤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카족하고 꼴리아족이 서로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쓰겠다 아니다 이 물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이 물이 너희들 물이냐 우리 물이다 우리도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서로 다투다가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끼리 크게 언성을 버리던 차에 그때 농부 한 명이 선빵을 날려요 이씨하고 이렇게 이씨 선빵을 날립니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법은 맞았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고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막 뒤엉켜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그 다툼이 더욱 더 크고 더욱 더 위험한 지경이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다툼의 소식이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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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양쪽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들은 왜 싸우는지는 모르고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서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로이니강 한가운데를 두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서로가 전쟁 직전에까지 서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신통력으로 꿰뚫어보시고 아, 이들을 그대로 두면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멸하겠구나 두 나라가 함께 다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로이니강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모든 군인들과 농부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로이니강 위에 있는 부처님께 다들 머리를 숙이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가? 그리고 샤카족의 왕과 꼴리아족의 왕 두 명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싸우는 겁니까? 두 왕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사령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총사령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총사령관들도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길래 일단 군사들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대신들이 알 겁니다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대신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디끼리 싸웠다고 해서 말리려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 물어 물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물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운지도 모르고 전쟁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때 왕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들이시여 두 명의 왕들에게 대왕들이시여 대왕들이시여 물이 더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까? 생수가 얼마죠? 500 싸게 사면 500원 좀 비싼 거는 800원 브랜드 있는 건 1200원 하대요 편의점에서 하도 이제 지방 법문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진짜 물을 돈으로 주고 사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값이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비쌉니까? 당연히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싸우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널리 전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모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다 함께 화해를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왜 살아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아무런 고통 없이 1분 몇 10초 만에 저절로 숨이 딱 끊기는 아무런 고통 없는 안락사 기계가 발명됐대요. 그 안에 가면 질소가 나와서 저절로 뇌와 뇌하고 심장이 마비되면서 아무 고통 없이 잠자면서 휙 갈 수가 있대요.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이 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자조적인 어떤 반 농담에 가깝고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보면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지 못하느냐. 왠지 또 행복의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너 불행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자기 욕구래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정말 제가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변태예요. 그냥. 뭐 그런 사람 말 굳이 들을 뿐이 없어요. 대부분의 존재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평화예요. Peace. 영어 나왔다.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힘은 결국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세상의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입으로는 행복을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우리가 평화롭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 같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정신 딱 차려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왜 싸우지? 왜 싸우냐? 뭐? 물?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노로 인한 증오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인해서 이리 전쟁을 벌이고 이 다툼을 벌이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몇몇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원적으로 전쟁과 다툼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인진왜란 같을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들과 아울러서 누가 일어났죠? 스님들이 칼을 잡았잖아요. 불교 역사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희유한 일입니다. 있긴 있었겠지만 굉장히 희유한 일이에요. 불교는 근원적으로 내 모가지가 땅에 떨어질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극도의 불살생을 지키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스님들은 칼을 잡아서 몸에 피칠갑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때 승병을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영규대사나 그런 훌륭하신 큰 스님들이 뭐라고 스님들을 쇠득했냐 중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냐 우리가 차라리 지금 살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연 백성을 지켜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칼을 잡아서 싸운다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하튼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간혹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가 대승 불교의 제 첫 번째 덧목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화롭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할지인데 나 역시 나 또한 평화롭고 다툼 없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아니한데 어찌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쓰겠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쟁은 늙은이들을 일으키고 전쟁은 늙은이들을 일으키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 젊은이들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다투고자 하는가 그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답은 결국 탐욕이었구나 성냄이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래를 부르셨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 어떻게 원한이 있는 곳에서 원한 없이 미움이 있는 곳에서 미움 없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병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증오라는 병과 탐욕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든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세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모든 전쟁과 누군가를 향한 모든 다툼은 그러한 남을 핍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감각적 욕망과 쾌락일 뿐이에요. 너의 땅을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의 석유를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을 내 노예로 삼고 싶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우리가 갈취하고 싶어. 이와 같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세?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혀요. 세상이 그래요. 저는 너무 일찍 출가해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약육강식이라는 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저희가 20년 전에 군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군대가 많이 힘들겠죠. 야 너네 땐 야 지금 군대가 군대냐?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20년 전보다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더 편해져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제가 갔던 군대에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타가 막 없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타받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타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수직 서열 사회잖아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항상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부처님 얘기 하잖아요. 변태 취급 받아요. 이 새끼 뭐지?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조금 그런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애틋한 세계가 아니구나. 절대 아니죠.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게 무섭고 아주 못된 고참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착하고 잘해주는 고참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구나 라는 것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받잖아요. 저랑 친하신 신도분들이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스님 사회는 전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회는 전쟁입니다. 특히 자영업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월급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회사를 정리하시고 자영업을 하셨대요. 나도 사장님이다. 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너무 힘드시다고 하고 또 저거 친하게 지내시는 보살님이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세요.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신데 뭐가 이게 워어소리가 들을 일인가요? 누가 되면 만리장사 사장님인 줄 알겠네. 중화요리 사장님인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인생에서 그동안 50년 동안 만났던 40년 동안 만났던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만난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좋으신 손님도 많지만 매너있고 깔끔하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면 일부러 좀 저준대요. 왜냐면 속시끄러워서 이와 같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을 보면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호구예요. 호구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실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양보해라 놓아버려라 누명을 뒤집어서도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스님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호구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다툼없이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세상에 남들이 그런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부처님 열애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과 다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적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을 물리쳐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불린다.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피해도 또 있어. 그런 사람을 이기며 더 큰 보스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오락하다가 하나씩 판 하나씩 깰 때마다 끝판왕들 나타나잖아요. 이 세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머리 막 휘날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네 옆에 울고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죠? 그래서 나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끝이 있다 없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더라? 내 안에 적을 이길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나는 왜 아파하는가?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나는 왜 쾌락을 쫓고 있는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속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 됩니다.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겠죠? 할 때 알아차림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매일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추건문을 올립니다. 무엇을 올린다? 그 추건문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중생들이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소서라고 항상 추건문에 올립니다. 항상 그 추건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항상 평화롭기를 항상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기도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 올려도 세상의 다툼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간밖에 없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깨어있음이 이 다툼과 이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증오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탁바를 나가세요. 부처님께서 마을에 탁바를 나가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 한 끼만 점심 점심 한 끼만 드셨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요. 한 끼만 이렇게 드셨는데 공양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마을에 내려가서 직접 탁바를 하십니다. 탁바를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신도는 그 불자는 그 시주자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점심때 마을에 가서 바리대에 탁바를 하고 계실 때 항상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던 마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그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 죽순 동생이 파순인데요. 미안해요. 이러네.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탁바를 하고 있는 것을 이리로 부처님을 골려주려고 방해를 합니다. 마을사람들한테 신통력을 걸어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아무도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끔 신통력으로 마을사람들이 다들 홀려버려요. 이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하게 탁바를 다니십니다.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부처님 법도에 의하면 탁바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공양물을 음식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일곱지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몇 째? 럭키 세번 일곱집을 넘기지 말아라. 일곱집 안에서 밥을 못 얻는데도 더 돌아다니며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 음식에 탐욕이니까 밥을 못 얻어도 일곱집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일곱집을 다니시고 음식을 더 이상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으로 천천히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살살 골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보아안에 바리떼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밥을 못 얻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마을에 가셔서 밥을 좀 어찌 그러십니까? 마왕 파순은 어떤 장난을 치려고 했냐면 부처님이 공양을 못 얻으셨으니까 다시 마을에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을 사람들을 다시 홀려가지고 부처님의 빈 바리떼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처님을 조롱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시죠 가시죠 두 번째 가면 밥을 또 얻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 마왕의 괴락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화신이요.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하늘의 신 광음천과 같이 누구와 같이? 광음천이라고 해서요. 광음천은 28개 하늘세계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신? 빛 빻데리를 먹나 봐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의 광음천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전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광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광음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열애는 광음천과 같이 빛을 먹는 신들인 광음천과 같이 열애는 부처님은 세조는 오늘도 기쁨을 먹고 산다네. 무엇을 먹고 산다네? 법의 진리의 기쁨을 먹고 산다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축제를 갔다 온 500명의 소녀들이 마을에 들어오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을 보자마자 이 마을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들 땅바닥에 오채투지라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을 뵀습니다. 하면서 축제에 갔다 온 그 아리따운 500명의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부처님께 다 절을 할 때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오늘 밥을 얻으러 온 게 아니다. 오늘 500명의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 500명의 소녀를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읽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인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간다네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네 라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500명의 소녀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왕 파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수많은 가르침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방해하고자 했던 마왕 파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마음의 번뇌예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우리 내 마음 내 가슴에 속삭여요. 예를 들면 화투를 쳤어요. 비유가 이상한가? 딱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죠? 마왕 파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한 판 더 해. 이번엔 뗄 수 있을 거야. 한 판 더 해. 이게 마왕 파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의 계락을 안다라고 뚫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을 속아버리죠. 좋아. 콜! 받고 두 장 더! 이러면서 올인! 얼마? 4달러! 이러면서 타짜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누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을까요? 마왕 파순이 속삭이고 있어요.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지금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봐! 하지만 그 마음에 속고 속고 속았을 때 마왕 파순의 목소리에 속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뒤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무엇이 전혀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그게 마왕 파순이 유혹하는 미끼예요. 집착! 한 번 더 가! 괜찮아! 한 번 더 해! 괜찮아! 해도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마왕 파순이 던지는 집착을 뚫어보고 뚫어보고 뚫어봤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왕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의 미끼가 됩니다. 하지만 탐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때 증오를 놓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항상 깨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리고 광음천의 신들처럼 광음천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죠? 빛을 먹고 살아가는 광음천의 신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한번 보세요. 탐욕에 젖으면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감각적인 쾌락의 그 짙은 농도 짙은 욕망의 기쁨은 느껴지지만 항상 마음은 공허합니다. 막 증오가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원수 원수에게 처절한 되갚음을 했을 때 뭔가 시원할 것을 느꼈지만 그 뒤에 복수 뒤에는 찝찝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무리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어서 당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애도 어리석음을 인한 삶은 내 삶을 언젠가 뒤돌아 봤을 때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냉과 업셈을 놓아버리고 저 빛을 머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진리의 기쁨으로서 진리의 희열로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라고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가? 진정한 행복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탐 진 치 삼독의 소멸 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기라는 왕과 파사이 왕의 조카였던 아세세 왕이 크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나서 파사이 왕이 어린 조카에게 세 번을 집니다. 세 번을 전쟁에서 치고 나서 굉전에 겨우 목숨만 부주하고 굉전에 돌아와서 씨름씨름 알아눕습니다.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놈한테 지다니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저 놈한테 조카 놈한테 내가 전쟁에서 세 번이나 지다니 씨름씨름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드러눈 파사이 왕의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파사이 왕이 조카였던 아사세 왕에게 전쟁을 세 번을 내리치고 나서 지금 자리에 드러누어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승리자는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전쟁에서 진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네. 그렇잖아요. 승리를 해도 항상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몰라요. 항상 누군가에게 증오를 남겨놓은 거예요. 패배자는 졌다는 무엇 속에서 살아가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진정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서 무엇을 버리고서 이기고 지는 그 모든 다툼을 버리고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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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속이 항상 공허하고 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지면 진대로 속상하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이긴다는 것도 진다는 것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꿰뚫어볼 줄 압니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구나 내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이긴다거나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에 진정한 진리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연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의 영원한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흠뻑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원 키포 소중한 나 날 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아주 소중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법문 모두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의 업보이자 마장이겠지요. 저희 오빠가 차 사고도 크게 나고 아빠께서 신장 이식 당뇨 합병증으로 크게 건강이 나쁘셨고 저는 사기도 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기도에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더 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저의 업장소멸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항상 연불하고 현재 법화경 사경을 하며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특히 스님 법문을 매일 들으며 정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법문이 없었다면 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이번 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야 하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생 스님 덕분에 불법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알게 되었고 복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바른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성불하세요. 나모 아미 타블 어떻게 편지의 내용 잘 경청해 보셨죠? 네. 짧은 편지였지만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젊은 불자님이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고 또 소나무 법문도 들으시고 또 법화경 사경도 하시고 작년 한해 오빠가 큰 차사고 나고 아버지가 신장 이식 받으시고 당뇨 합병증까지 있으셔서 크게 건강이 나빠지셨고 자기는 사기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절에 안 다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딱 생겨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절에 불교를 딱 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쌀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초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뭐야?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중생심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선업과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 내가 받고 있는 과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업장 내 업보가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니면서 마음의 어떤 심적인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심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생 심이거든요. 중생의 마음. 이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님 이것도 다 저의 업보이겠지요. 업장 소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불자다. 좀 기도하고 절에 다녔다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부처님 영업 있네 없네 광우 스님이 여태껏 했던 소리 뻘소리 뭐 이러면서 저래 단이네 마네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불자가 아니라 뭐다? 불자 불자다.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다. 그래서 이분이 보내오신 편지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확고하게 마음의 기준이 딱 섰구나. 불법의 어떤 믿음의 기둥이 딱 세워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불자님께 꼭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당신의 말이 옳다. 그대가 나에게 보내준 그 편지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이다.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지금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반드시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기도의 힘과 이 복력의 힘과 이 선억과 공덕의 갓피는 분명히 누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꼭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다 누가 받아야 할 업이다? 내가 받아야 할 업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하나의 수행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결코 마음 흔들려 하지 말고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습니다. 가스렌지에 물을 끓이면 물은 끓어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이 내가 지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마음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이 두꺼운 업장을 내가 녹이고 녹이고 녹이겠노라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이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소나무가 해외에서도 많이들 보신대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일본에서도 보시고 미국에서도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보시고 런던에서도 보시고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많이도 보신대요. 그런데 일본에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완전 광팬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항상 보신대요. 그분 낙이 그분의 인생의 낙이 소나무 듣는 거랑 법학용 사경하는 게 인생의 낙이시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계시고 그분한테 언니 두 분이 계신데 언니 두 분이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언니 두 분도 절에 다니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기도나 이런 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 등다는 그런 신도들 있잖아요. 절은 오래 다니셨는데 딱히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두 분의 언니 불자님들이 계셨는데 일본에 계시는 동생 되는 보살님이 언니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대요. 소나무 좀 봐라. 광우 수인 법문 좀 들어봐라. 법화경 사경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잔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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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기도를 좀 하셨나 봐요. 법화경 기도를. 그 두 분 언니 분께서 화개사에 찾아오셔서 당신들이 가피 받으셨다고 완전 가피 받으셨다고 너무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런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가장 지긋하신 보살님이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대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서 얼마 전부터 자꾸 눈이 침침하시더래요.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그냥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셨대요. 백내장이 걸려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으니까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다가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법화경 사경을 할 때 글씨가 안 보이더래요. 뭐 보여야 사경할 거 아니에요. 베낄 거 아니에요. 글씨가 깜깜하니 안 보이시더래요. 두 개로도 보이고 세 개로도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이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을 딱 갔더니 검진 결과가 농내장이었대요. 농내장이 잘못하면 실망까지 했잖아요. 늦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때 오셨다고 그래서 보살님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가 법화경 사경 안 했더라면 노안인 줄 알고 그냥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정말 농내장이 심해져가지고 엄청 큰 건강의 손실을 볼 뻔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 농내장을 발견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대신은 보살님은 법화경 그분도 법화경을 사경하시는데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사경을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 뭐 하나 꽂히면 또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이제 생겨서 전문가를 불러서 차를 이제 그걸 이제 끌고 치워야 되니까 그 차를 폐차를 시켰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 전문가가 보더니 와 으아 이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자기 경험상에 의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상황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건 기적이라고 와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가피인 것 같다?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 라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계속 법화경을 사경하시고 그리고 눈이 눈이 이제 안 좋으셔서 법화경 사경하기 어려우시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도 계속 연부를 해라. 왜냐하면 눈이 시리고 아픈데 계속 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해도 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하셔라. 제가 신신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 불교 중에 기복불교와 연관된 부분 복을 구하는 그런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하거든요. 기복불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기복 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도들한테 기복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20대 시절에 20대 때 한창 열심히 선빵 다닐 때는 저도 기복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소나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장병을 잇는다든가 지장보사를 염불한다든가 맨날 절하면서 관센보살 외우는 분들 보면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복불교도 저도 기복불교 때문에 한국불교에 큰 폐해가 생겼다라고 20대 때 생각을 했는데 경정본부를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은 버릴 게 없었구나. 왜냐 기복불교도 필요하더라고요. 중생들의 수준은 똑같지가 않아요. 중생들도 수준이 높은 중생이 있고 수준이 좀 고만고만한 중생이 있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수준이 낮은 중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중생들의 그런 수준을 다 꿰뚫어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고 하셨어요. 무엇에 맞춰서?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법문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대기 설법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설법?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런데 기복불교는 부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게 지장경, 관음경, 약사경 그런 경정들이 기복불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지장보사를 염불해라.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천도제를 지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큰 절벽 같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생보사를 외워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면 약사여래를 불러라. 이게 기복불교예요. 그러면 부처님 부처님은 왜 팔만대전경에 지장경이니 약사경이니 관음경이니 이런 기복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왜 서랬을까요? 중생이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려운 법문을 해봤자 알아들지 못하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생이 지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밀교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 밀교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부처님한테 10만 배의 절을 올리고 만트라 주문을 10만 번을 독송하고 10만 개의 만다라를 공양하고 등등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으면 점점 높은 수준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장보사를 염불하면서 무엇이 소멸할까요? 업장이 소멸하고 관세음보사를 염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약사여래를 염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불보살림에게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덕이 쌓이게 되며 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하면서 점점 점점 수준 높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점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중생들 수준 맞춰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죽은 삶이 자꾸 보이고 힘들고 답답하면 지장보사를 외워라. 지장보살님이 모든 영가들을 천도시켜줄 것이다.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면 약사여래를 불러라. 약사여래의 가피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법을 서라고. 거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중생들한테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집착하지 말아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 없이 살아라. 라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무집착의 수준 높은 경전을 서라고. 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소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들은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대승경전의 왕 법화경 사상을 서라고. 또 우리는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또 소화한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것인가. 이 보살행에 통해서 부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르침을 전달한 화엄병의 사상을 서라고. 모든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상 불교에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상이 많고 아상이 깊고 아집이 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순박하고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고 우습게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순수한 불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수준이 낮아 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니들 마음에는 엄청난 아상이 있는 거라고. 그것 자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동영상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가짜 도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들 제일 잘났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너무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순수하게 부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기복불구를 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니들은 그렇게 잘났냐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법화경을 사경하던 그 두 분의 보살님한테 다짜고짜 보살님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오직 이 마음만이 진실한 진실한 진리입니다. 보살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깨달음만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듣겠어요? 목미 뭐 이러죠? 뭔 얘기하시는 거야? 보살님 오로지 참산만 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명상만 하세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다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구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아직 불교의 위대한 진리의 아직 잘 모르는 분들한테 보살님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일단 관세음보사를 열심히 연불해보시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절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꾸 복도 지으시고 꿈자리가 뒷숭숭하세요? 그럼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꿈에서 죽은 사람이 보여요? 한번 지장보사를 연불해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맺고 맺으면서 수준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일 그릇이 점점 커지면 그때부터 금강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법화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열방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이 진짜 부처입니다 라는 가르침으로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단계는 쏙 빼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닦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팔만대장경 이라는 게 안 생겼어요. 팔만대장경의 경전은 그 상황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했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관음경을 설했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했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했고 화엄경을 설해야 할 그 상황에서는 화엄경을 설했듯이 모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에는 그 경전을 설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다 중생들 수준 수준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고 요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8만 4천 법문을 설했는데 2600년이 흐르고 지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닦으면 돼요. 과연 이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겠는가. 그러면 그 가르침을 못 따르는 중생들은 절에 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누군가에는 그 기복불교가 너무나 힘든 이 삶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복불교일지언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이번 생의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중생도 머나마 미래생에는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러니 제발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불신 깊은 순수하고 순진한 불자들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라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승경전에서 최고의 대승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굉장히 대승경전의 양대산맥하며 법화경 화음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법화경이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고 법화경의 대승경전의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사경해 보십시오면 사람들이 쉽게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보살님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하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사업 안 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해서 사업이 엄청 크게 잘 됐고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을 해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법화경 사경한 공덕으로 그 죽을 고비를 이렇게 쉽게 넘어갔대요. 하면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방편법이에요. 무슨 법? 중생과 법화경의 인연을 맺어주게 하기 위한 방편법이에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평생 거지로 살던 부자의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었다면 거지로 살았던 그 아들이 놀래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을까 봐 차례차례대로 일을 조금씩 주면서 직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똥을 치우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회계장부를 보게 하고 나중에는 부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릇이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었다. 마이 썬 이러면서 이게 방편법이에요. 그 중생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혀주기 위해 중간중간 툭툭 던지는 미끼가 바로 방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부처님들이 시작은 자기 복짓고 싶고 좋은 일 생길까 싶어서 로또라도 당첨될까 싶어서 법화경을 사경하잖아요. 사경하고 사경하고 사경하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사상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인연을 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표절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저쪽에서 미안하네요. 빡 갖다 써서. 그러니 여러분 이 불교의 방편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복불교는 방편법입니다. 맞습니다. 기복불교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죽하면 부처님도 기복불교를 설에서 중생들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왜냐? 중생들 수준이 다 어떠니까? 다 다르니까. 하지만 기복불교를 시작했건 고급불교를 시작했건 참선이나 명상으로 시작했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미래 세상이 무엇이 되실 분들이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게 바로 법화사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행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상이 생겨요.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는데 내 수준에 못 따라오는 니들은 못났다. 원효스님은 이미 그런 마음 자체가 보살로서의 대유를 깨트린 거라고 해요.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생각 자체가 보살의 계율을 깨트린 것이다. 원효스님의 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상에 무시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복불교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복불교라는 얕은 얕은 가르침에서 시작했지만 그 하나의 씨앗이 언젠가는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진리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들이 많아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잘났다. 기복불교를 하는 너희들은 못났다라는 그 생각부터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만 수준 따라 설하셨을 뿐입니다. 내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복불교가 왜 좋냐 소나무 광팬이 어느 노보살림이 계세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노보살림인데 항상 허리가 허리 디스킷 기운이 있어 허리가 아프시고 평소에 위가 그렇게 안 좋으셨대요.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이분께서 항상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신대요. 무엇을 염불하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염불을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났는데 변기통 있죠. 변기통 요강 같은 변기통 변기통을 이렇게 큰 변기통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큰 변기통을 꿈에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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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변이 변기통에 흘러넘칠 정도로 소대변을 쌌대요. 여러분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밀교 경전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다라고 나와요. 푸드득 푸드득 하고 변기 변기가 그 큰 변기가 꽉 찰 정도로 소대변을 시원하게 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시원하더래요. 꾸고 나서 잠에서 닦였는데 그 뒤로 그토록 괴롭혀던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누구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게 기복불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이와 같은 가피받은 삶의 큰 희망을 얻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중생의 업장이 두꺼운 시대일수록 자기 힘으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수행하기가 힘든 시절이 바로 이 말법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도 말법시대일수록 누구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고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삶을 점점 아름다운 불보살의 가피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영어 써도 돼요? 네. 판타지 아는 게 이것까지 판타지 예요. 판타스틱 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 5년 전쯤에 5년 전쯤에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금강경 사상을 불자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저 탄어박물관 이라는 곳에서 탄어박물관을 해서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통째로 외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금강경을 통째로 외우고 또 이제 금강경 이렇게 필기시험도 보고 금강경 강송대회에 거의 뭐 90명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대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노거사님이 계세요. 성함이 저 제주도에 사시는 고수영 영이라는 거사님이시래요. 고수영 거사님. 이게 이제 그 분류신문에 나온 거라서 제가 이렇게 실명을 대는 겁니다. 평소에 방송에서는 실명을 안 대는데 이 고 거사님이 금강경 강송대회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금강경과 인연을 맺게 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판타스틱해요. 아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분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성격이 또 작은 거에 집착하는 성격이셨대요. 자꾸 작은 거에 집착하고 사업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몸이 너무 건강에 한 번 휙 하셨대요. 걷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4기 몇 기? 4기 그 담도암이 또 치료도 잘 안 된다면서요. 4기래요. 검진 결과 몸에 너무 많이 암이 전이돼가지고 수술조차 받지 못했대요. 의사한테 3개월 시안부를 판정받습니다. 이럴 때 의사들은 흔히 그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솔직하게 그런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그동안 하시고 싶은 거 실컷 하시고 가족들하고 추억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한대요. 담도암 4기에 몸이 완전히 전이가 되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대요. 이제 제주도로 가셨는데 사람이 어떤 극한한 상황에 이르려면 처음에 막 분노해요. 내가 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노하고 부정해요.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병원 가볼까 그러다가 분노와 부정 뒤에 좌절을 해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근데 이 거사님은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봐요. 뭐가 있었다? 죽기 전에 뭐라도 열심히 한번 외워보자. 금강경이라도 열심히 외워보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거기 서귀포 있죠?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서 그 맑은 공기 속에서 매일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사람이 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허허해요. 더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홀로 금강경만 읽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휙휙 지나더래요. 계속 금강경을 읽고 읽으면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놓아버리고 작은 거에 집착하던 마음도 스르르 다 놓아버리고 나중에 자꾸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집착 공포조차도 다 사라지더래요. 가면 가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읽고 읽고 읽어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몸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아직 안 죽지 왜 이러지 다 비웠잖아요. 할 때 되면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나 병원을 갔는데 이미 결과는 다 눈치챘을 거예요.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금강경 사경을 108번을 했대요. 108번을 베꼈대요. 금강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걸 108번을 사경하고 그 뒤에 3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만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니 이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교를 믿는다고 암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다고 죽을 병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조차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었다는 그 마음가짐이 그 마음가짐이 진정한 불자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될 일은 어차피 안 돼요. 될 일은 어차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된다 안 된다 도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부처님만 믿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행복 섹시오. 좋아요.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